김건희 특검, 전국집중촛불대행진 품격있는 아재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조국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집회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가죠. 지난 주말 서울에서 윤석열 타도, 김건희 특검,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이 열렸죠. 그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일본에서도 집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일본 현지의 모습을 잠시 연결을 했었는데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런데 이날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LA, 시애틀, 캐나다, 토론토 등등 전세계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서울 집회 현장에서 연결을 했던 일본 집회 모습인데요. 일본 도쿄 한복판 교통 요충지더라고요. 우에노역 앞에서 열렸던 집회입니다. 이렇게 도쿄 집회는 유튜브 채널 리투시 그리고 알리미 로즈님이 한 시간 넘게 현지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알리미 로즈님은 제 채널 스패너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있었던 집회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죠. 윤석열 직권 자체가 참사다. 참사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지난 주말 미국 LA,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입니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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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집회고요. 안 들이지 마라. 안 들이지 마라. 국민을 우렁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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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하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4일에도 토론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김건희 구석. 이재명 무죄. 윤석열 퇴진.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윤석열 타도 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집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JNC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민들이 우리 해외 동포들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리고 독립언론으로 뉴스 서비스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지금 5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집회 소식 말고도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을 하고 나서 윤미향 의원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뉴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3월 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검찰 독재 윤석열 타도 집회가 열린다. 이런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JNCTV를 검색하시면 수시로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판 소식 전해드릴 텐데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그리고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아들과 딸의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 진위 공방을 벌여왔잖아요. 먼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턴 또는 인턴십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시죠. 이건 최강욱 의원 1심 판결문인데요. 인턴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 국어연구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완화된 의미의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인턴 활동은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 즉 근무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은 직장 생활이다. 이런 의미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도 한 번 보죠. 조민은 단국대 의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아님으로 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한 것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인턴과 인턴십을 동일시하고 체험 활동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험 활동과 인턴십은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나 아니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인턴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여기서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의 자녀들이 받은 확인서 제목은 인턴이 아니고 인턴십 확인서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매우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사전적 정의 자체가 달라요. 네이버에서는 사전 서비스를 3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국어 대사전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그리고 우리말샘 이렇게 3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인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인턴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다음에서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인턴십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관해 체험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과 인턴십이 엄연히 다르죠. 인턴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말하는 것. 즉 신분이 회사원 신분인 거예요. 인턴 사원. 그리고 인턴십은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관해 체험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제도. 즉 신분이 학생 신분인 겁니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보더라도 인턴과 인턴십은 엄연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부가 발간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보면요. 교육부에서 공인한 용례입니다. 인턴십 즉 진로 체험 프로젝트 활동에 참가하여 직접 직업 현장을 체험해 보므로써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모 방송국에서 방송기자 직업 체험을 통하여 어쩌고저쩌고 방송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 모든 계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교육부에서 기재 요령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든 단국대든 법무법인 청맥이든 제목은 인턴십 확인서입니다. 재판부가 사전적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라면 인턴이 아니고 인턴십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확인해낸 것이 지금 재판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는데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뭔가 이상해서 우리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 끝에 이런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사전적 의미상 인턴과 인턴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인턴을 보죠. 인턴은 신분이 사원입니다. 인턴 사원. 소속이 그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인 거죠. 적을 두고 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근무의 내용은 직업 훈련을 하거나 근무를 하는 겁니다.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죠. 그 인턴 사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죠. 보통의 경우, 통상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급여를 받습니다. 반면에 인턴십은 신분이 우선 학생 신분이에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학생 신분입니다. 당연히 그 학교 소속이죠. 그리고 활동 내용은 직업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유의 업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가서 견학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체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출퇴근 정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체험 활동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인턴 사원은 돈을 받지만 인턴십, 고등학생, 대학생 인턴십 활동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 소속, 내용, 업무, 형태, 보수 모든 면에서 사전적 정의로 보더라도 인턴과 인턴십은 차이가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재판부 판결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상식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됐잖아요. 잘 수용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인턴십이라는 게 체험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런 활동인 건데 왜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정시에 출퇴근하고 실제 고유한 업무를 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 사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심지어 법원에서도 방학 때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불러다가 인턴 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턴 실습 수료증까지 발급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거기에 인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작 사전적 정의를 끌어다가 인턴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체험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인턴이다 또는 인턴십이다 썼으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적 정의마저도 엉뚱한 걸 가져다 썼다. 확인서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면 인턴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턴과 인턴십의 개념이 사전에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전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발간한 생기부 기재일용에도 인턴십은 체험 활동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교사든 학생이든 또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사정관이 심사를 하면서 얘는 인턴십 확인서라고 썼으니까 뭔가 전문적 인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까요? 재판부 판단은 그렇거든요. 이건 다들 아는 거잖아요. 판결이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판부가 사전적 정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사전적 정의마저도 엉뚱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끌어다가 썼다. 장경욱 교수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기준이면 과거 법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료자들도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의 수료 학생들은 나중에 이력서나 자소서에 인턴십이라고 썼을 텐데 이들은 법원이 양산한 범죄자일 것입니다. 이 모순은 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비롯됐습니다. 교육부 공식 용례 대신 일반적 통념이나 국어사전을 따랐고 사전에서조차 인턴십을 인턴으로 대체하여 참조했습니다. 그 결과 인턴십 용어 사용자를 부도덕한 인물로 대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데에는 인턴십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추가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도 달리 이해되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인 인턴십의 개념 정의부터 잘못됐는데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죠. 그리고 최광욱 의원 역시도 이 아들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변론에도 반영이 돼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정의를 기준으로 내린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히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